랑니스, 펜핑 디지털 음원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에서 점수, 음반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총합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효과 부탁드릴게요 어머, 어머, 너무 감사합니다 별아랑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텝 언니들 너무너무 한 분 더 감사드리고요 M&H19 분들에게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물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별아랑 다시 한 번 사랑해요 별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올라와 잘했습니다 연주 네 말은 없는 것도 I like it, 너의 작은 말투자 것같은 시원한 걸 For you know, no, no, no 말없이 손을 잡고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물감처럼 파란 선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이 나기 커져 I gotta tell you this 우리들만 느껴지는 이상한 내 길 나는 내 맘에 좋아서는 슬이 벌써 열두 끄시네 보내주기 싫은 너 알고 있어 I love you love 와 박수 박수 사랑을 꼭 사귀고 싶어 지키 우리들만이 같은 걸 지키 우리들만이 같은 걸 내 맘에 빠진다고 수강을 낚은 수강을 낚은다고 아무리 볼까 나라를 지키는 내 맘에 빠진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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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dition 끝까지 불쌍한 너 그새 맘에 빠진 너 송eres вс . Господи 너를 부 adap派 세상이 alf져 통본 범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안 돼 내 목소리가 안 돼 내 목소리가 안 돼 내 목소리가 안 돼 대구 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공개 조심하세요